성경 1년 1독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22장에서 26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의 고룩한 시민은 이웃의 소가 길에 넘어졌을 때 그 소가 일어나도록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에서 노예는 소중하게 돌보아야 할 이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넷째, 태형은 40대까지 그래서 보통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때립니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22장에서 2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66일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나규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규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고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온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온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낙위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루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여 노라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여 노라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업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업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업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업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닥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 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23장 구원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에 이르기까지도 여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사람 부오래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우 자손은 여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의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해 들어올 것이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오.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업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개가 있지 못할 것이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적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줄걷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며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유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싹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싹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두였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뵐 때의 그 한 뭣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두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오롭다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곡식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오. 그 성업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랑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련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에 곧 11조를 들이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간데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22장에서 2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만나 세대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가나안한 이웃과 나그네를 위한 규례와 종에 관한 규례 등 세세한 일상의 삶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도망나온 종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업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망나온 종에게 자유를 주라고 법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로마 제국은 제사장 나라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 도망나온 종을 주인이 죽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나온 후 만났던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이 오네시모의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으로 서로 형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